으 또 왜 총을 하자 됩니다 정을 뭘 저러야 되는데 보일러 시의 등이 밑에 있어 가지고 하이라서 해야 돼 아 저쪽에서 하나 다는 될 것 같은데 조기를 돌아야 돼 손이? 음.. 촬영하겠지 여보 날키고 여기서? 여기가? 여기서 꽂아 놔야지 어쩐지 저 코드를 꽂아 놓고 일로 해놓아야 되나? 이쪽으로 올려주니까 여기가 뜨거워서 안돼 안돼 저쪽으로 손이 되겠네 여기도 천장으로? 천장으로 천장에다 비스문들 하나 달아야 돼? 대충 달아야 되니까 대충 달아야 되니까 대충 당겨 이렇게? 충분하게 됐지? 너무 많아서 안돼 여기 올라왔다가 천장으로 해서 오케이 됐어 모자되지 않겠지? 천장으로 붙은지 그 중 높아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파티 먼저 쓰다가 떼어났던 등 입니다 이거 쓰다가 떼어낸건데 아 이거 창고 보일러시지니까 뭐 쓰던거래도 이렇게 이렇게 다르려고 합니다 아 여기다 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네네 마트 아아 오우 좋습니다 소유쥐를 사오던지 찾아오던지 해야 될 것 같네 아이고 소유쥐를 하나 사오던지 찾아보고 없으면 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돌아야겠다 여기다 놓고 아 으 으 으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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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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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한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